공이가 점핑했다고요? 너무 멋있다 이거 생겼다 드디어 누군가가 담아났다 드디어 누군가가 담아났다 집대가 엄청 흔들리네 누군가가 담아났다 집대가 엄청 흔들리네 집대가 손을 못먹는다 집대가 아직 있어? 집대가 체면을 못먹는다 집대가 체면을 못먹는다 집대가 체면을 못먹는다 집대가 체면을 못먹는다 제가 처음 잡았다 내가 울려서 어떡해? 괜찮아? 손막 봤어? 감상도입니다 얘는 챙겨와도 되는 사이즈 아닌가? 점심이다 점심이 점심이 처음 잡았어 얘는 물 받아서 넣어놓았잖아 사람들 오면 보여주고 싶은데 썰볼래? 27? 안 가져가다가도 일단 티팬 오빠가 27이면 미니멀 25만 원이니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물을 받아서 살려볼래? 내가 물 받아줄게 알겠어요 아이고 나 그냥 열쇠고래 싫어해? 진짜 살았다 나 그냥 열쇠고래 싫어해? 아이고 열쇠고래 스내펀 것 같아 더 벗어 와야 돼 후우우우우우 오 좋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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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나 앉아서 이러고 있는지ㅋㅋㅋ 자기 두 번째 곡이... 얘네 그거봐 그 옐로우테일... 뭐 어떻게 잡은 거야? 대박인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요 노란색 이렇게 이쁜 친구 저희는 엄청 많이 본 친구죠? 짜잔 아이고 터링입니다 터링 2자 3자 아이고 파티 아이고 엄맛! 아이씨 아이씨 오잘라 여기가 우리 가는 도리빙 왜 이렇게 되겠지? 아, 그냥 그냥 기름 헤헤헤헤 네, 네, 네. 여기, 여기, 가끔. 가끔. 원해, 연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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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 흐흐흐흐흐흰 흐흐흐흫 자 뭐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봐겠습니다 자가 에헤 고원글 고원글 어? 아 daar 아 justo 애기들 말이온 그래서 그렇게 가방을 있으면 일단 가둬놓으면 사람들이 무거운 건가 뭐 토요일 축하해줘요